여름철이면 전국의 강과 호수에 녹조가 끼면서 악취는 물론이고 과연 마셔도 괜찮을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폭염으로 녹조가 더 심각했다는데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안전한지 관리 실태를 사회정책부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올해 녹조 상태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하천에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유입이 되면서 남조류가 많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여름철 수온이 높아지면 더 활발하게 번식하는데 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 세포 수가 기준치를 넘어가게 되면 경보가 발령됩니다 현재는 전국 조류 경보 지점 33곳 가운데 13곳의 관심 또는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박 기자가 대청호에 직접 다녀왔잖아요 취재한 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거의 잔디밭 수준의 초록색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알갱이들은 뭐죠? 네 이게 녹조 알갱인데 현재 대청호에는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태고 한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아무리 정화한다고 해도 마셔도 괜찮을지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네 식수의 첫 관문인 취수장부터 정수장까지 여러 차례 정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녹조 제거선과 함께 물 밑 4m까지 뻗어있는 조류 차단막에서 1차적으로 걸러지는데요 이는 녹조가 물 밑 4m까지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기 때문입니다 취수는 최소 5m 밑에서 이루어지고 남아있는 녹조는 다음 공정에서 분말 활성탄에 의해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 뒤에는 소량의 염소로 소독해 정화 과정을 거친 뒤에 정수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조류가 내뿜는 독소는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겁니까? 네 남조류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독성 물질은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마이크로시스틴 280종 가운데 6종을 감시 항목으로 지정해 관리 중인데 이 마이크로시스틴은 염소나 5존을 만나면 쉽게 분해돼 독성을 잃습니다 다만 염소 소독 과정에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녹조가 심한 낙동강 정수장 18곳을 조사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기준치 아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조류의 독소가 물 알갱이 형태로 공기를 오염시킨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다소 혼란스러웠는데요 이게 확인이 됩니까? 네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파도가 치면 물속 물질이 에어로졸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다가 아닌 민물에서는 가능성이 낮고 자외선이나 오존에 의해 쉽게 분해된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안동댐 근처에서 두 차례 조사했을 때도 조류 독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인 만큼 환경단체 조사 결과와도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네 언급한 것처럼 조류 독소가 인체에 유해한 건 분명한 만큼 이렇게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점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국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